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매빅3 프로에 대한 영상인데요 매빅3 프로 플라이 모어 콤보를 구매하면 이렇게 ND 필터 세트가 따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DJI의 정품 ND 필터 세트가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매빅3 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매빅3 프로 용으로 프리웰에서 필터를 만들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DJI의 정품 필터랑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프리웰의 ND 필터는 All Day 8팩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 필터가 8개 들어가 있고요 ND8, ND16, ND32, ND64, PL 필터라고 해서 편광 필터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D8PL, ND16PL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ND1000과 2000이 있고 CPL, UV 필터가 포함된 총 8개의 구성입니다 박스를 열어볼게요 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쪽이 이제 ND8에서 ND64까지 그리고 이쪽이 ND1000, 2000 그리고 CPL, UV 필터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이렇게 뜯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품 필터랑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필터의 모양이에요 정품 필터는 매빅3 프로의 실제 렌즈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 프리웰 필터는 ND 필터 위에 PL 필터를 씌웠기 때문에 굉장히 둥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ND1000과 2000은 실제 정품과 똑같은 렌즈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UV 필터와 CPL 필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은 ND8부터 ND2000까지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ND8부터 ND64까지 필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 매빅3 프로의 렌즈 모양에다가 여기 위에 보면 둥그런 PL 필터가 있는데 이 PL 필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띠가 있죠 하얀색 띠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띠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서 편광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필터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필터를 착용할 때는 일단 전원을 켜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드론에 전원을 넣게 되면 이 짐벌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잡고 돌려줄 때 아무래도 조금의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필터를 끼울 때는 그냥 드론을 꺼놓고 끼우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 매빅3 프로에 필터를 끼우는 방법은 일단 카메라를 잡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처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좀 보여드려야겠다 카메라를 잡고 여기를 잡으신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기준으로 안을 잡으면 안 돼요 이만큼만 잡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딸깍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를 잡고 이렇게 딸깍했죠 그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씌워져 있는 이게 빠집니다 이제 기본으로 끼워져 있는 얘는요 그냥 먼지를 방지해주는 그 정도 기능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ND16 PL 필터를 끼워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잡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에다 끼우고 돌리는 시스템 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끼우는데 아까 뺄 때 이렇게 돌려서 뺐잖아요 그래서 살짝 돌면 구멍이 아다리가 딱 맞을 겁니다 돌렸죠? 지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살짝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조금 더 눌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 돌아가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Freewell 필터가 착용이 된 모습이고요 여기서 여기 아까 보시면 제가 여기 하얀색 띠가 있는 이 바깥에 피해 필터가 이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돌아가면서 이 피해를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전원을 킨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이걸 좀 맞춰서 아 나는 이 정도 쓰겠다 하는 걸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Flymo Combo에 이미 ND 필터가 들어있는데 굳이 굳이 또 얘를 추가 구매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Flymo Combo에 있는 ND 필터 세트도요 별도로 구매하려면 2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있어도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ND 필터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노출이 과다할 때 이걸 노출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적정 노출을 잡을 때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적정 노출을 잡아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밝은 뭐 낮이나 뭐 이럴 때에는 적정 노출을 잡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갑니다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면은 빛이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적정 노출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눈을 너무 빨리 깜빡거리다 보니까 이게 모션블러라는 게 또 있는데요 모션블러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자연스러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 뭐 이런 거의 한계가 60분의 1초 정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을 찍었을 때 곱하기 2 하니까 60분의 1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가져가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모션블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 제가 손 흔드는 게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잔상을 셔터 스피드를 너무 빨리 가져가면은 이 손을 흔드는데 손이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세상과 카메라로 찍은 세상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블러 이게 지금 모션블러거든요 이 모션블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프레임 곱하기 2를 하는데 이제 빛이 너무 밝을 때 프레임 곱하기 2를 했을 때 또 너무 밝은 과노출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조리개 값이나 ISO만 가지고 적정 노출을 잡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 모드를 사용하면서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 정도로 강제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런 ND 필터를 딱 끼우는 겁니다 선글라스에요 선글라스 그러면은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이 필터에 한 번 걸러져서 훨씬 더 어둡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적정 노출을 잡아주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제 ND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자 그리고 PL 필터 이제 PL 필터가 뭐냐면 편광 필터라는 건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그 물 위를 찍을 때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드론이 하늘에 날면서 바다 같은 물 위를 찍을 때 남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일정하게 한 군데에서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녁이나 일몰쯤에 딱 해가 지면 해가 한쪽에서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색감을 내는 햇빛이 한쪽에서만 딱 오는데 낮에는 해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리쬐는 이 빛이 여러 가지 피사체 표면 뭐 거울이라든지 특히 물 위 파도 파도는 이렇게 수면 흔들리니까 이 빛이 계속 반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빛들을 카메라가 다 받아들이면은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닌데 조금 보기 안 좋다는 거죠 보기가 안 좋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이제 PL 필터를 사용하면 그런 남반사를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바닷물을 찍어도 여러 가지로 반사되던 빛을 한쪽으로만 딱 오게 하니까 물의 비침 현상도 줄어들고 또 물속도 더 잘 보이고 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PL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 또 PL 필터는 필수인가요? 아니에요 또 필수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지는 않아요 미세한 차이를 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D 필터도 그렇고 PL 필터도 그렇고 필터 없이 그냥 요 기본만 넣고 찍어도 사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의 차이인 거지 약간의 차이 미묘한 그런 2%의 차이를 더 넣어줄 수 있는 게 ND와 PL 필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프리벨에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보통 이제 ND128 정도 넣어주는데 ND1000과 ND2000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ND1000이랑 ND2000을 언제 쓰냐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선글라스가 더 짙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D8부터 연한 선글라스 그리고 ND2000까지 가면은 훨씬 더 진한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언제 쓰냐 아무래도 좀 장노출을 걸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마이갓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3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60분의 1프레임 정도 넣으면은 적절한 모션블러를 잡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영상의 경우고요 사진의 경우 또 달라지죠 사진은 이제 장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장노출을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그 불꽃놀이 막대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L O V E 그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카메라를 1초 정도 켜놓고 1초 안에 샥 하면은 이제 L 이렇게 그려진 걸 찍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장노출이고 훨씬 더 이제 길게 장노출을 걸 수 있다면은 뭐 별자리라든지 은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장노출입니다 네 그러면 장노출을 건다는 건 아까 셔터를 이렇게 빨리 닫는 게 아니고 셔터를 1초 2초 이상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셔터를 오래 열어두니까 빛이 훨씬 많이 들어오겠죠 셔터를 오래 열어두는데 빛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적절한 노출 값을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셔터를 오래 열어두는 대신에 극단적으로 어두운 선글라스를 드론에 끼워가지고 적정 노출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노출 촬영 장노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ND1000과 ND2000 필터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DJI 홈페이지에서 매빅3 프로의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4mm 핫셀블라드 카메라가 8,000분의 1에서 8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가능하고요 준 망원 카메라 70mm 화각의 카메라가 8,000분의 1에서 2초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마찬가지로 8,000분의 1에서 2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이용하면 총 8초 동안 셔터를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8초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이 들어오겠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을 선글라스를 씌워가지고 최대한 줄여놓고 그럼 8초 동안 움직임들 물의 흐름이라든지 파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ND1000과 ND2000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리웰의 매빅3 프로 ND필터 올데이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약간 해녀분들 있잖아요 스코버다이버들이 쓰는 그 느낌이 나가지고 아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PL필터를 추가해서 이 DJI의 정품필터랑 좀 차별성을 둔 것 같고 그리고 ND1000과 ND2000을 활용해서 장노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촬영하면서 실제로 이 필터들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 영상을 또 참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